지금 정해놓은 곡이 뭐 있어? 떠난 거잖아요. 근데 여자가 이제 막 좀 상처받을 만한 노래를 좀. 2년을 기다렸으면 말로는 하면 안 돼가지고 약간 이제 액션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. 같은 여자로서의 분당. 페이윌 선배님도 뭔가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긴장하세요. 짠. 예은아 그리고 15엔드들아. 적당히 해. 완전체 소울디바. 예은광 피프틴 앤. 명품 보컬리스트 케이리. 그들의 자존심이군 무대가 공개됩니다. 지민 양과 예린 양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가 이제 이별 송보를 한 그 상황에 있는 여자친구. 그리고 저는 그 남자 버려. 너가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야.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여자들만의 코드. 진짜 너 같은 거 기다린 내가. 진짜 바보 같고. 내가 이딴 놈을 기다렸나 하겠지만 할 말이 없죠. 기다린 건 나니까. 어떻게 보면 버림받는 거잖아요. 그래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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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버릴수 없는 거야 걘 절대 널 사랑하는 게 아냐 언제까지 바보같이 울고만 있을 거야 니 앞에서 커진 미소를 찌면 니 속한 머릿결을 만지면 속으로 다른 여자를 생각해 어쩜 그럴 수 있는 이 죄 같아 나 처음 봐달라고 그래 사랑이 왜 난 너만 몰라 그 여자보다 내가 못한 건 뭐야 도대체 왜 나는 가질 수 없는 거야 그 여자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냐 언제든 날 바보로 만들 거야 그 사람보다 니가 못한 게 뭐야 도대체 왜 너를 버릴수 없는 거야 걘 절대 널 사랑하는 게 아냐 언제까지 바보같이 울고만 있을 거야 Boy, you should know that Boy, you should know that Boy, you should know that You should know that Baby, that Bisith vak 멋있다 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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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 You should know that JAKE, absolute joy 너무 nieuwe 대박이지 can you ask me about the六 van 달해, 진짜 엄마 달했다 감사합니다.